암데 암데 아 왜 두루만 두루 개많이 만나네 흑마하니까 아 아 시발이다 아 리얼로 흑마하면 두루사제 만난다? 진짜야 그 다음 극속맞는다? 그 다음 수렁에 쏘잖아 비치꾼 맞는다? 아니면 동전 육성 막거나 알을 왜 쓰냐구요? 어그로 막는데 바이언덕 소병보다 좋아요 지불이랑 모독이랑 같이 3턴에 내놓으면 흐들맞아도 상관없어 육성보다 흐들맞는게 더 좋아 인정? 어 인정 엄드 일단은 이게 맞는거 같아 아 잘 먹었다 왼쪽이 히트점 좀 치워보세요 아 그거 언급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먹자 침묵 요즘에 많이 쓰긴 하는데 침묵 요즘에 많이 쓰긴 하는데 카메라 소병을 잃으면은 큐브 쓸데가 없어 게임 오른쪽 화면 좀 정렬시켜달라구요? 뭐 어떻게 정렬시켜준 정렬을 어떻게 시켜? 오른쪽을 빈칸이 있다고? 아 빈칸이 있어? 나 몰랐어 이렇게? 됐나? 그치? 그치? 이러면은 암드 암드 이거 가고 꺼내보고 꺼내보고 이거 R하고 살면은 이거하고 아니 이거 넣고 뭐야 넣고 다음차는 그 카드 쓰겠다 오케이 오케이 접수 완료 웅 어? 데빌사우루스가 나왔네? 쿤에다가 쿤에다가 그 카드 아마 5짜리에다가 5차기 가끔 5차기 찍고 7, 8, 15 구독 왜 했어? 너무 좋아 하하하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와 쩔파! 오!져! 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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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Ю! 호롬임이 방금 받는 게 말이야 아 proch로 풀어있는 게 와! serv! vote! 아fte! 아oly Art Of The Young 왓 Norm 이걸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와! 와! 죄악! 와! 와! 힐각은 알았는데 자리가 없어